6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 한국 2. 미얀마 3. 동티모르 4에서 5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번 1. 의사 2. 목수 3. 학생 4. 주부 5번 1. 회사원 2. 소방관 3. 요리사 4. 기술자 7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여기 2번 시장 3번 베개 4에서 5번 4에서 5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번 1. 사무실 2. 세탁소 3. 화장실 4. 기숙사 5번 1. 지갑 2. 여권 3. 이불 4. 거울 8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9시 2번 11시 30분 3번 오후 4시 15분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지금 뭐해요? 5번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9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4명 2번 5명 3번 22살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가족이 몇 명이에요? 5번 동생은 어디에 있어요? 5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